뉴욕시장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앞서서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경제 지표들이 일단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미국의 경제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을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여기에다가 어제 실적이 좋았던 애플 페이스북에 이어서 오늘 아마존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존의 매출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에서 43%가 늘어났습니다. 1,085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0%가 늘어난 188억 6천 5백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16달러까지 거의 근접한 수치의 주당 순이익이 나오면서 확실히 코로나19의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도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의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연결을 해봐서 이제는 또 시장의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왓츠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블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술주들, 이번 주는 계속 미국에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S&P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에서는 기술주만 가는 게 아니라 컨택트주라고 하는 최근의 여행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코로나 독립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 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부터 완전히 경제 재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컨택트주가 연초 대비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한국과 좀 다른 점을 왜 그럴까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40%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넘어가면 한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은 이제 3%에서 4% 뭐 기간마다 좀 틀리겠지만 뭐 2%로 집계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경제 재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미국을 아직 좀 따라갈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흔히 말한 컨택트주가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까요? 이게 백신과 결국엔 결부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럴까요?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유동성 증가율,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3월 말, 4월 정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제일 요즘에 제일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왜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는 안 올라가냐. 네, 그건데 이게 결국에는 해외 수출 증가나 어떤 유동성 증가의 피크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유동성이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내수주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이제 컨택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중국 인바운드주가 사실 내수주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안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수주 순환매로 가는 그런 국면에서 결국에는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뭐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와도 이제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차익실험 매물로 나오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차익실험 매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따라서 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도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그렇게 개선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미리 좀 그런 컨택트주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컨택트주들을 좀 잡아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통,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명품 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백화점 쪽이 좋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IT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4월 달에 중소형주 위주로 랠리를 보인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시고 있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바운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완전히 2분기 때 속된 말로 이렇게 작살이 났을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기저가 낮은 업체들을 위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 해서 파라다이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컨택트주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뭔가 경제 재개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코로나 독립선언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택트주가 올라가는 거다. 우리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낮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요.